자 여러분 이게 멍게가 요 3개가 오늘 그 만원이래요 그래서 여기 진천은 뭐 그렇게 아이고 진천은 저기가 없어서 그래서 요거를 지금 제가 요거는 멍게는 물만 버리라고 그러더라구요 물만 물만 버리면 된다고 해서 제가 요렇게 해서 요거를 한번 그대로 써둘게요 물만 버리라고 했으니까 이게 잘 안되네 물만 버리라고 했으니까 버려보겠습니다 요거 다 했는데 한 사람 앞에 하나씩만 먹으면 딱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국물은 요렇게 얼마 안되요 양이 그래도 멍게를 너무 좋아하니까 저는 진짜 멍게 좋아해요 칼로 다 해볼까요 칼로 다 해볼게요 확 또 저기 될까봐 으 딱 나올까봐 그렇지 됐어요 됐어요 멍게가 요렇게 됐죠 여러분 자 요렇게 됐어요 요거 짭짤해요 이게 자 여기 보면은 제가 지금 뜯어왔죠 금방 뜯어왔거 금방 뜯어왔거 자 이거 멍게 넣어 저는 이 돈나물을 많이 씹는거에요 이렇게 진짜 좋아하거든요 다른거 안넣고 이것만 넣고 비비는 너무 맛있어요 자 요렇게 이렇게 자 오늘은 멍게와 돈나물로 요렇게 다른거 안들어가도요 자 보세요 그리고 요거를 잘게 썰어야지 사실은 좋거든요 근데 잘게 하면 또 먹을만 먹게 안되도 먹을게 없더라구요 그래서 이렇게 좀 송송송송 조금 씹히는 맛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씹혀야 된거 같아요 멍게비빔밥까지는 뭐 거의 이렇게 씹히는게 없어요 자 제가 많이 그래도 한사람에 한봉기씨는 들어가야되니까 이렇게 이렇게 만들게요 자 여러분 밥에다가 이렇게 올렸죠 밥을 올렸어요 약간 식은 밥으로 하는게 좋아요 여러분 그리고 여기다가 김, 김가루 여기 솔솔솔솔솔솔솔 김 조금 뿌리고 그 다음번에 뭐 별거 안 넣어도 돼 김 안 넣어도 돼 없으면 그리고 여기서 초장 초장을 이렇게 많이 해서 네 저는 요걸로 한번 해볼게요 이게 젓가락으로 해야지 더 잘 비벼지거든요 네 요렇게 해서 요거 넣고 네 그래갖고 참기름 좋아하거나 깨소금 좋아하면 이거를 깨소금이랑 같이 넣어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네 요렇게 해서 요렇게 그리고 네 요렇게다가 이게 밑에가 약간 물기가 왜냐면 저는 그 그 물을 향을 좋아해서 저는 이렇게 꼭 안 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짜는 거 좋아하시면 또 그렇게 쓰셔도 돼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네 요게 저는 참기름 요렇게 넣고 깨 넣고 그 다음번에 아 기름 들기름을 넣을게요 저희 가족이 들기름 하죠 네 그 들기름 여러분 주문하셔서 진짜를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제가 먹어볼게요 자 이제 숟가락으로 먹어볼게요 여러분 밥은 조금 넣었어요 저는 왜냐하면 멍게의 맛을 좀 느끼고 싶어가지고 멍게 있죠 여러분 맛있겠죠 제가 먹어볼게요 뒤에 바다와 자연이 입안에 아주 풍성해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밥을 조금 넣으셔 멍게비빔밥 할 때 밥을 조금 넣으셔야 맛있어요 멍게를 아예 다지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잘 안다지고 이만큼씩 맛있어 진짜 맛있다 그리고 돈나물이랑 잘 어울려 멍게가 맛있어 맛있어 요렇게 여러분 요렇게 그리고 요기도 이렇게 우리가 함께 먹을 거 요거는 회접밥으로 했어요 회접밥으로 6,000원이더라구요 요거를 그래서 그냥 밥만 넣고 초장 비비면 딱이에요 요번에는 아무것도 안 넣고 그냥 초장만 넣고 비벼볼게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는 밥을 안 넣고 한번 해볼게요 이거는 밥을 넣죠 여러분 요거는 회로 다 한거에요 멍게로 한게 아니라 멍게 하나도 안 들어갔어요 그냥 우리 왜 마트에 가면은 팔죠 요것만 갖고 그냥 와서 이렇게 먹어도 돼요 회가 여기 들어있기 때문에 제가 회만 사올려다가 그냥 아예 이것에 있는 걸 그냥 사왔어요 요것도 한번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 먹어볼게요 얼마나 맛있나 음 이대로 맛있어 음 그리고 요거는 그냥 요거는 요것만 요것만 넣어볼게요 이렇게 이게 빨리 먹어야 되니까 여러분 또 봬요